자, 현재 시간은요. 60분 중에 10분 지났습니다. 아, 오늘 그거 시킬까? 국수 시켜서 먹을까? 그냥 아예 고추나 삼겹살을 더 시키자. 그럼 저희 그럼 비빔국수 2개랑 매운 삼겹살 몇 개 먹을까? 비빔국수 2개랑 매운 삼겹살 20개 먹자. 네, 매운 삼겹살 20인분이요. 네네네네. 비빔국수 2개? 20인분. 매운 삼겹 20인분. 뭐라고? 매운 삼겹 20분? 매운 삼겹 20인분에다가 국수. 비빔 2개? 저희 현재 비빔국수 2개 추가했고요. 매운 삼겹살 20개 추가했습니다. 매운 삼겹살 20개요? 20인분? 12,000원에 24만 원입니다. 20인분입니다. 이걸 24만 원어치? 비빔국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 넣어주세요. 오겹살을 비빔국수에 싸고 있어요. 아시죠? 이 따뜻한 오겹살에다가 차가운 비빔국수 말아가지고 다 넣으면 조합도 좋죠. 우와.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해. 다 넣어서 들어갑니다. 자, 자, 자. 우와, 목걸이인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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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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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폭풍 잡았어. 나 악궁 안에 공간이 넘나 보다. 어우, 못 들어 이거. 고기 먼저 넣고. 응, 그래. 나 계신데? 응.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먹었어. 우리 언니가 되겠어. 우리 언니가 되겠어. 이거 몰라? 그건 할게. 멋있어. 국수 너무 맛있어. 응. 먹어도 돼? 잘 어울리지 마. 이거 아니었어? 응. 이거지? 응, 응, 응. 이거. 어, 니비 난 담배 피우는 줄 알았어. 파란 담배 피우는 줄 알았어. 약간 잘 어울린다. 아니 니비 저를 저렇게 해다가 저렇게 해다가 이렇게 할 것 같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 이거 웹툰 같아. 지켜봐야 돼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